오늘의 삼국지 벌써 14번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관도대전의 흐름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또 시대를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바로 193년 원술과 유표가 한창 싸우던 시절 양양전투에서 손견이 유표의 장수 황조를 쫓다가 활을 맞고 죽은 그때로 돌아갑니다. 원술 아래에서 벼슬을 살던 손견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이 누군고 하니 바로 손책과 손권이에요. 아버지인 손견이 죽을 당시 손책의 나이는 19살, 손권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뭐 작다한 동생들이 더 있지만 어차피 중요한 인물 아니니까 생각하지 말도록 합시다. 우리 어차피 안 그래도 죽일 사람이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한 명이라도 좀 덜 죽여보도록 해요. 자 아무튼 손책은 손견의 장르를 지닌 뒤 다시 원술의 밑으로 들어갑니다. 손견이 그랬듯이 출세가도를 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름난 리더의 줄을 타고 올라가야 하는 법인데 굳이 다른 줄을 찾기보다는 이미 연이 닿아있는 원술이라는 줄이 좀 가기가 쉬웠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원술은 조조에게 한 차례 털리긴 했어도 여포와 신락 같은 인연을 유지하고 있는 큰 연합 세력 중 하나였기 때문에 손책의 입장에서는 이만한 줄에 연을 대는 방법이 원술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손책은 원술의 휘하로 합류하게 되는데 우리는 평소 손책에 대해서 특히 이 무렵 그러니까 스무살 무렵에 모름지기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감과 패기가 넘칠 무렵에 손책에 대해서 책보다는 칼의 느낌이 강하고 말보다는 주먹이 앞서는 성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술에게도 뭔가 사나이답게 합류를 요청했을 것 같지만 실제 정사에서는 손책이 꽤나 원술에게 사근사근하게 접근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정사 강표전에 기록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손책의 지름길로 가서 수춘에 당도하여 원술을 뵙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길 죽은 부친께서는 옛날 장사에서 출발하여 동탁으로 토벌하러 가다가 명사군과 함께 남양에서 만나 같이 고의를 맺었습니다. 불행이도 나를 만나 공업을 완성치 못하게 되었으니 이 손책은 선인들의 오랜 은혜에 간복하며 직접 기대어 의지코자 하니 눈물을 흘리면서 원술한테 딸랑딸랑 하면서 저 좀 받아주세요! 한 거예요. 비록 성품이 문보다는 무에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난세에서 살아남기 위한 줄타기 그리고 강한 자를 대하는 자세 필요할 때 얼마든지 굽힐 수 있는 그런 면모를 가졌기 때문에 후에 천하산분을 다투는 오나라의 기반을 닦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싸바싸바를 했건 딸랑딸랑을 했건 주먹다짐을 했건 원술 밑으로 들어간 손책은 원술에게 꽤나 이쁨 받는 부하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원술이 종종 사람들 앞에서 내가 손랑 같은 아들이 있었다면 죽어서도 무슨 요한이 있겠는가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손책을 아꼈는데 한 번은 손책의 병사 중 하나가 내부적으로 죄를 짓고 달아나다가 원술의 진영에 숨은 일이 있었어요. 병사의 생각으로는 손책은 원술의 부하니까 함부로 원술 진영에서 사람을 잡아내거나 수색하거나 또는 벌을 주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짱구를 굴려서 원술의 진영 안에 있는 마국간에 숨어있었던 건데 손책은 원술이고 나발이고 사람 보내서 그 죄 지은 병사를 먼저 참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원술에게 가서 사과를 합니다. 선조치 후 보고를 한 거죠. 일반적인 이 시대 인성이라면 화가 날 만도 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감히 부하 장수가 내 진영에서 맘대로 사람을 죽여 내 허락도 안 받고 가 나올 법도 했지만 원술은 손책을 아꼈던 만큼 병사들은 반란을 일으키기 좋아하니 응당 그같이 죄를 지은 자는 미워하는 게 올소 어찌 사과까지 할 일이란 말이오 라고 하면서 손책에게 죄를 묻지 않았고 그 이후 원술과 손책군의 사람들은 손책을 더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손책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관에게 이쁨 받는 아주 팔자 좋은 신세 같았지만 속으로는 나름대로 곪아가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원술이 손책을 중하게 쓰지 않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앞서도 말했듯 손책은 원술이 너무너무 좋아서 원술님 저 좀 받아주세요 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출세가도를 달리고 더 큰 세력에 합류하기 위해서 이름을 달리고 나름대로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아버지 손견과 연이 닿아있던 원술의 줄을 탔던 건데 원술이 이런 마음을 알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손책에게 주요한 전투를 맡기거나 좋은 관직을 주지는 않고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정사의 기록에 보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정사 손책전에 기록된 말을 보면 원술이 처음 손책을 구강태수로 삼으려다가 나중에 바꾸어 단양의 진기를 등응했다. 후에 원술이 서주를 공략하려고 노강태수 육강에게 쌀 3만 곡을 요청했지만 육강이 주지 않아 원술이 대노하였다. 손책이 예전에 일찍이 육강에게 간 적이 있었는데 육강은 만나주지 않고 주부를 시켜 접대한 일이 있어 손책이 원안을 품고 있었는데 원술이 손책을 보내 육강을 공격하게 하면서 이르길 예전에 착오로 진기를 기용했는데 이후에 살펴보니 본래 뜻대로 되지 않은 걸 한스러워했소. 지금 그대가 육강을 잡게 되면 구강 지역은 진실로 경의 소유가 될 것이오라 했다. 손책이 육강을 공격하여 함락시켰으나 원술은 다시 자신의 옛 관리, 유훈을 태수로 삼았으니 손책이 더욱 실망하였다. 라고 적고 있어요. 구강태수자리야 뭐 앞뒤 전말이 어땠건 간에 기록만 봐서는 원술이 너 줄까? 하다가 다른 사람 준 거니까 속은 쓰려도 뭐 그럭저럭 봐줄만은 해요. 손책의 입장에서도 넘어갈 만한 상황이었어요. 아 주려다 안 줄 수도 있죠. 뭐 어쩌겠어요. 억울하면 내가 상관해야죠. 근데 노강의 일은 좀 다르죠. 원술이 직접 손책한테 노강을 점령해오면 태수자리 주겠다 했는데 안 준 건 이건 말 그대로 주려다가 안 준 게 아니라 준 걸 뺏은 거거든요. 손책이 빡칠 만합니다. 그래서 손책이 앙심을 품고 아 여기서는 내가 더 이상 성장하는 건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건지 원술을 떠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미련이 남아 있었는지 한동안은 원술을 도와 강동의 이곳저곳을 점령하러 다니고 원술에게 충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원술은 이쯤 양주자사 유효와 싸움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이 싸움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을 손책에 딱 보니까 답답하거든요. 아 저걸 왜 못 이기지? 맹구 짱구들인가? 싶으니까 원술한테 제가 한번 싸워봐도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원술은 뭐야? 싶었지만 두 번이나 태수자리를 안 줘서 캥기는 것도 있고 굳이 나가서 싸우겠다는데 말릴 이유도 없고 해서 뭐 네가 나가서 싸워봐 네가 싸워봐야 뭐가 달라지겠니? 라는 생각으로 손책의 출병을 허락합니다. 잘 안 풀리는 싸움이어서 그랬는지 뭐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손책이 누구입니까? 감동의 소패왕 아닙니까? 말보다는 주먹의 절대강자 동탁이고 나발이고 화웅이고 나발이고 연전연승 손경의 아들 아닙니까? 일단 원술이 주는 병사 조금을 받아서 유효를 잡으러 출발합니다. 출발 당시 병사의 수는 약 천여 명 기병 수십 필뿐이었어요. 그런데 손책의 이름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계속되는 전투에서 승리하여 병력을 불려 역양 땅에 도착할 쯤에는 6천 명이 넘어갔으며 결국 승세를 몰아 유효를 털어버립니다. 그냥 털어버려요. 뭐 고전을 하고 함께 힘들게 막 헤쳐나가지고 착착착 이렇게 막 뚫고 나 이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서 탁 그냥 깨버려요. 그냥 뚫어버립니다. 싹 다 털어버렸어요. 결국 손책 앞에서 단양 땅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고 손책은 얻은 군사와 세력을 가지고 단양과 회계 부근에 머무르게 됐는데 이때 손책은 스스로 회계 태수에 오르고 휘화장수들을 단양과 예장 태수 등에 관직을 주는 등 강동에 거점을 세우게 됩니다. 정사 손책전에서는 이 손책의 유효토벌에 대해 주석까지 달아가며 꽤나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요한 부분만 골라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에 앞서 유효가 양주자사가 되었는데 양주묵의 치소가 수춘이었다. 수춘은 원술이 점거하고 있기에 유효는 이에 장강을 건너 고가에서 양주를 다스렸다. 이때 손책의 외숙 오경이 아직 단양태수로 있었고 손책의 종형인 손분은 단양도위로 있었는데 유효가 이르러 오경과 손분을 모두 쫓아냈다. 원술이 자신의 옛관리인 낭야의 해구를 양주자사로 삼고 다시 오경을 독군 중랑장으로 삼아 손분과 함께 병사를 거스리고 장영등을 치게 했으나 해가 이어져도 이기지 못했다. 손책이 이에 원술을 설득하여 조경 등을 도와 강동을 평정하도록 요청했다. 원술이 표를 올려 손책을 절충교위, 행진구장군으로 삼았다. 병사는 천여명과 기병 수십필, 그리고 빈객들 중 따르기를 원하는 자가 수백 명이었다. 역양에 도착할 즈음에는 5,6천명을 얻었다. 손책이 장강을 건너 전전하니 향하는 곳마다 모두 격파되어 감히 그 예봉을 당해내는 자가 없었으며 군령은 엄숙하니 백성들은 그를 따랐다. 손책의 사람들은 용모와 얼굴이 빼어나고 우스갯소리를 좋아하며 성품이 활달하면서도 남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사람을 기용하는 데에 뛰어나니 이 때문에 백성들 중 그를 만나는 자는 진심을 다하지 않는 자가 없고 그를 위해서 기꺼이 죽었다. 유효가 군대를 버리고 달아나자 여러 군의 태수들도 모두 성곽을 부수고 달아났다. 연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손책이 가지고 있던 아버지의 옥새를 담보로 병력을 받아내고 손책이 그 병력을 데리고 떠나가자 원래 손견이 데리고 있던 장수들이 다 따라와서 따더라 라고 적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따지자면 아버지를 전장의 사지로 몰아간 원술의 아래로 들어간 것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되잖아요. 연희에서 다루는 것처럼 손씨 사람들과 원술과의 사이가 그렇게 막장으로 치닫지는 않았다는 거죠. 아무튼 손책이 이렇게 유효를 토벌하고 사실 유효가 중앙정부에서 보낸 사람이고 원술이 무단 점령하고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이 시대에는 이긴 사람이 정이니까요. 그렇죠? 자 유효를 이렇게 토벌하고 이름을 날리자 천자를 데리고 있던 조조가 조종의 표를 올려 손책을 오후 즉 오나라 지역의 제후로 명해줍니다. 손책이 슬슬 강동의 주요 세력으로 부상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손책은 뭘 해야 될까요? 세력도 생겼고 기반 지역도 생겼고 주민들도 잘 따른데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죠? 그렇죠! 배신해야죠. 이제부터 뒤통수를 쳐야 되는 겁니다. 아직 뒤통수 안 쳤으니까 삼국지 아니죠. 손책은 안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원술에게서 떠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원술이 아주 완벽한 핑계거리를 제공해주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197년, 권한 2년 원술이 황제를 참칭하고 중나라를 세운 그때입니다. 손책은 원술에게 질타와 만류의 편제를 보내며 황제가 되는 것을 반대했지만 우리의 꿀물 황제 원술은 당연히 들어먹지를 않았고 결국 손책은 길었던 원술과의 연을 끊고 독립해 나아가게 됩니다. 손책은 이렇게 독립한 후에도 강동에서 계속 이름을 날리게 되는데 근처에 있던 원술이 상대적으로 패전을 계속하며 온갖 연합 세력에 털려 꿀물을 찾는 여행을 떠나는 동안 손책은 원술 밑에 있다가 넘어오는 많은 세력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였고 이 과정에서 여강태수 유훈과의 전투를 벌여 유훈을 패퇴시키고 여강마저 얻게 됩니다. 이 유훈은 많지 않은, 몇 남지 않은 병력을 데리고 손책을 피해 조조에게 도망가게 되는데 이쯤 조조는 안 그래도 데리고 있던 유비가 통수를 치고 원술을 잡으러 가겠다는 핑계로 서주로 도망가서 원소에게 투하간 터라 이곳저곳 신경 쓸 게 많았는데 동쪽에서 손책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그렇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 조조는 유비랑 원소 상대하기도 바쁜데요. 조조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손책까지 적으로 돌리는 건 손해라고 판단했고 손책을 살살 달래보고자 합니다. 이 당시 정사의 기록을 보면 이때 원소가 바야흐로 강성했는데 손책이 강동을 병합했고 조공의 힘은 미칠 수 없기에 또한 그를 위무하고자 하였다. 이내 동생의 딸을 손책의 작은 동생인 손광의 배필로 보내고 또한 아들 조창은 손분의 딸을 맡게 하였으며 모두 예법으로 손책의 동생인 손권과 손익을 천거하고 또한 양주자사 엄상에게 명하여 손권을 무죄로 천거하게 했다. 권한 5년 조공이 관도에서 원소와 서로 대치했는데 손책에 몰래 허두를 습격해 한해 황제를 맞이하려 했다. 자, 잘해줘봐야 뭐다? 뒤통수만 맞는다. 이래서 뒤통수는 먼저 치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아무튼 조조가 살살 달래보려 했지만 조조가 관도대전에 집중하는 사이 손책은 허두를 털어 황제를 뺏고자 합니다. 손책은 허두로 진군하기에 앞서 길목에 있는 광릉을 지나야 했고 따라서 광릉태수였던 진등과 싸움을 벌이게 되죠. 그런데 이때 진등과 싸우러 가던 손책이 손책이 그전에 미리 풀어둔 첩자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게 되는데 그 편지가 무엇인고 하니 과거 오군태수였으나 최근 손책 밑으로 항복한 허공이 중앙정부, 즉 황제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의 내용인즉, 이래 했는데요. 손책은 용맹하고 웅걸하여 마치 항우와 같으니 마땅히 귀함과 총애를 더하여 수도로 불러들이십시오. 만약 조서를 받고도 돌아가지 않는다면 외방에 내쫓는 형세가 되어 필히 세상의 우한거리를 만들 것입니다. 즉, 내 상관 손책이 반역의 상이니 불러서 죽여라 이겁니다. 이 편지를 손에 넣은 손책은 허공을 불러 질책했으나 허공은 끝까지 잡아댔고 결국 허공은 손책의 명으로 교살, 그러니까 목이 졸려 죽게 됩니다. 이렇게 허공이 죽고 진등을 가볍게 이기고 허도로 돌아가려는 꿈을 꾸려던 손책은 진등과 대치하던 중 심심풀이 사냥을 나가게 되는데요. 이 사냥터에서 허공을 죽인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허공의 식객 셋이 나타납니다. 이 식객들은 손책을 암살하려 하지만 손책에게 들키고 말았고 급하게 쏜 화살을 손책의 뺨에 명중시켰으나 손책은 죽지 않았고 식객 셋이 모두 죽게 되죠.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뺨에 화를 맞은 상처가 쉽게 낫지 않았고 결국 병이 악화되어 동생 손권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죽게 됩니다. 손책의 죽음에 대해 정사에서 기록하는 바를 보면 허도로 출발하기 전에 옛 오군태수 허공의 빈객들에게 살해되었다. 이에 앞서 손책이 허공을 죽였는데 허공의 어린아들과 빈객들은 강변에 도망쳐 숨었다. 손책이 단기로 나왔다가 마침내 빈객들과 마주쳤는데 빈객들이 손책을 공격해 상처를 입혔다. 라고 적고 있고 이어서 주석으로 기록된 오력 그러니까 오나라의 역사를 보면 상처가 심하자 장소 등을 청하여 말하길 중원은 바야흐로 난리가 일어났지만 무릇 오와 월의 군사들과 삼강의 견고함으로는 조키대업의 성패를 살필 수 있습니다. 공등이 내 동생 손권을 잘 살펴주십시오. 라 했다. 손권을 불러 인수를 채워주며 말하길 강동의 병사를 일으켜서 양 진영 사이에서 기회를 보아 천하를 다투는 것은 내이 나만 못하다. 그러나 현인을 등용하고 능력 있는 자에게 맡겨 각자가 제 마음을 다하게 하고 강동을 보전하게 하는 것은 네가 나보다 낫다. 라 했다. 밤이 되어 죽으니 이때 나이가 26세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인배 원술에게 고개 숙여 때를 기다릴 줄 알고 동호의 세력을 모아 강동을 평정해 잠시나마 조조를 두렵게 한 손책치고는 허망한 죽음이었습니다. 손책의 허망한 죽음과 손권의 갑작스러운 집권은 그간 힘으로 싸워 이겨 정리해놓은 강동지역의 혼란의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됩니다. 손책이 유비처럼 인덕으로 땅을 얻거나 조조처럼 중앙정부의 정당성을 가진 것이 아닌 오직 힘과 전투로 주변지역을 통일해온 만큼 손책 스스로의 부재가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 대비하지 못한 채 동생에게 땅을 물려준 것이 주변 세력과 마지못해 따르던 이들에게 반란의 기회가 됐기 때문이죠. 이러한 강동의 혼란은 손권 집권 이후 꽤나 오랜 기간 손권을 괴롭혔고 이 수습이 길어진 만큼 오나라의 삼국통일은 현실에서 멀어지고 맙니다. 어찌되었건 항우와 같은 용맹함을 가졌던 손책이 동호의 기반을 낳고 죽고 이제 손권이 등장했습니다. 슬슬 천하삼분의 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알고 들어도 재미있는 팩트상국지 14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